심연아 안녕하십니까? 손상디TV의 준피디입니다. 어제죠? 어제 제가 오후 방송을 끝내고 이 민노총의 집회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어제 뭐 떠들썩했습니다. 민노총이 3만 명 도심 집회를 갖겠다. 라고 어제 떠들썩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경찰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경찰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어제 이례적으로 지동복을 입고 경찰청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신규 여러분. 제가 실제 의경을 가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본인도 의경 근무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지동복을 입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경찰청장이 어느 정도로 민노총이 집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민노총 집회 캡사인심 장비 3,800대 투입 준비를 완료시켰고 더 나아가 어제 경찰, 경비경찰 13명의 특징까지 걸 정도로 어제 굉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제 민노총 분양소 기습 설치에 충돌을 해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4명이 체포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민노총이 6시간 만에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아휴, 캡사이신 맛쯤 봐야 되는데 매운맛쯤 봐야 되는데 네, 참 뭐 다행이긴 하겠지만 어제 민노총이 자진에서 6시간 만에 해체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센 척은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민노총이 깨갱하고 물러나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어제 웃긴 건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되게 웃긴 장면을 하나 봤어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야, 얘네들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쓰레기를 치워. 네, 신규 여러분. 아니, 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 근데 민노총이 어제 끝나고 자진 해산도 모자라고 쓰레기를 치우고 갑니다, 이렇게. 야... 야, 확실히 캡사이신이 무섭긴 한가 봐요. 네, 확실히 매운맛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야, 민노총을 아주 저렇게 만들어올 정도. 야, 그런데... 아니, 치울 거면은 제대로 치우고 가지. 이게 뭡니까? 치울 거면. 왜? 왜 대충 치우다가 치울 거면 제대로 치우고 가지. 자, 보시는 것처럼 민노총이 바짝 얼어붙었다. 어제 경찰의 강경 대응 의지를 통해서 민노총이 매운맛이 두려워 깨갱하고 도망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 무슨 승리입니까, 신규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뚝심의 승리죠. 단 한 번도 민노총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은 단 한 번도 뭡니까?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용납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뚝심이 이번 민노총을 향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뭡니까? 노사법치주의, 경찰의 정상화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민노총이 실제 집회를 하면서 어떤 걸 들고 합니까, 신규 여러분? 마이크를 들고 해요. 아마 민노총 집회 주변에 아마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엄청 커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스피커가 빵빵합니다. 되게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측정을 하기는 합니다. 광화문일 때 소음 측정만 연 4,500건인데 강제 중단 조치가 된 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실상 민노총이 법에 정해져 있는 소음을 넘어서더라도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이거 그냥 안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음이 초과가 된다. 법에 정해져 있는 소음이 초과가 되면 경찰이 어떻게 하겠냐? 야, 대박입니다, 신규 여러분. 코드를 뽑아버리겠대요. 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이제 민노총이 소음을 너무 많이 내면 마이크가, 스피커가 너무 크면요. 네, 코드를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스피커 전원을 뽑아버리겠답니다, 신규 여러분. 야아... 야, 최고다, 최고 진짜. 야아... 그냥 뭐 없어. 그냥 코드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코드 뽑아버리면. 야아... 자, 그런데 이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자, 무슨 얘기냐. 보시면요. 집시법 제14조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코드 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때문에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할 때는 캡사이신 맛을 보여줄 것이고 민노총이 마이크로 소음을 초과하면은 코드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강경 대응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 시원합니다. 심교러분. 네, 정권교체의 맛. 이게 바로 정권교체의 맛이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경찰이 이제서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건요. 민노총의 집회가 아닙니다. 어디의 집회냐? 한노총의 집회라는 거예요. 어제, 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교러분. 정글도, 쇠파이프 휘두른 광양, 망루농성 진압. 그러니까 지금 한노총 노조원이 지금 이렇게 고공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경찰이랑 싸웠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된 2명이 체포가 되고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채널A 영상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앞에 세워진 높이 7m 철제 구조물 한 남성이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 노련 간부인 김모씨입니다. 사다리차를 탄 경찰이 접근하자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다 경찰을 향해 던집니다. 큼지막한 흉기에 쇠파이프까지 당장이라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더니 의자도 집어 던집니다. 한동안 대체하던 경찰관들 길이 1m의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씨를 제압합니다. 김씨가 주저앉자 사다리차에 옮겨 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경찰관 3명과 김씨가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농성을 풀라는 설득이 통하지 않아 부득이 제압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신경을 보셨습니까? 야, 저는 야, 진짜 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망루도 불법이고요. 심지어는 그 불법 지폐를 경찰이 대응하려고 하니까 쇠파이프도 던지고 뭐하는 겁니까? 막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별의별 짓을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저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장면이에요. 신경 여러분, 보세요. 이거 칼 아닙니까? 네? 신경, 칼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글도라고 말하죠. 정글도 이걸 들고서 어제 저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와 어제 실제 경찰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압수물을 분석해 보니까요. 압수물을 보니까 야, 보십시오. 신경 여러분 압수물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야, 어제 이걸 들고 저 위에 올라가서 경찰과 저렇게 대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뭡니까? 휘발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휘발유도. 네? 야, 이런 흉기를 가지고 어제 경찰과 저렇게 대치를 했고 실제 경찰관 3명이 부상까지 입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했구나. 네? 작정을 하고 했구나. 라는 걸 화학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상하게 보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MBC와 KBS라는 겁니다. 자, 어제 저런 흉기를 가지고 경찰에게 대응, 대처, 뭡니까? 경찰에게 맞섰고 실제 경찰관 3명이 부상까지 입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MBC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보도를 해요. 고공농성 노동자 경찰 진압봉에 붉은 피 흘려 아니, 지금 이 사람만 다쳤어요? 경찰도 3명이나 다쳤습니다. 네?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흉기들을 가지고 경찰을 향해서 위협을 가했는데 야, 지금 MBC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쏙 뺀 채 마치 뭡니까? 경찰이 진압봉으로 괴난 노동자 때려가지고 피 흘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KBS도 보십시오. 고공농성 노조 간부 경찰봉 사용 체포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이러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맨몸으로 들어갑니까? 네? 경찰이 맨몸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을 지금 KBS와 MBC가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 여러분 네? 결국 또 뭐 하는 겁니까? 프레임 씌우는 거죠. 강경 진압 프레임 네? 지금 경찰이 오히려 노동자를 안 해도 되는 강경 진압을 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흉기를 가지고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저 흉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흉기들을 가지고 경찰과 대치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노조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땡이가 부어도 심하게 부었다는 겁니다. 경찰을 아주 물러봐도 아주 심하게 물러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뚝심으로써 경찰이 정상화가 되었고 그 정상화된 경찰이 이 노조의 불법 집회를 강경하게 대처했고 어제 민노총이 깨갱하고 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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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